저 아이 더와 함께 아이 더하기 캠페인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은광이고 기쁩니다.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선물해서 따뜻한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희망찬 기분이 듭니다. 정말 아이들이 가진 어떤 순수함과 이런 밝은 모습만 간직한 채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천지난만한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전쟁을 겪고 있어서 너무 같이 미안해 힘들지라는 말을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그냥 거기서 잘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. 관심을 더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.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 더하기 세상을 더 따뜻하게 세상을 더 따뜻하게 아이 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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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